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소매 매출도 11월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달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집계했습니다. 10월 소매 매출은 당초 0.3%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으나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말 대목의 출발인 11월 한 달 동안 백화점, 대형 소매점, 식당, 자동차 딜러 등의 소매 매출액은 5,465억 달러로 10월 5,525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소매 매출은 코로나 사태에 의해 미 전역이 셧다운됐던 지난 4월에는 4,128억 달러로 바닥을 쳤다가 9월까지 매달 회복되면서 5,528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10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에 이르는 최대 쇼핑 시즌에는 온라인 쇼핑이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나 스토어 쇼핑은 기록적으로 급락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한 것으로 전미소매연맹이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이 기간 중 1인당 312달러를 쓰는 데 그쳐 전체 매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월 들어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소매 매출이 3.5%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취약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다만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연내에 시행되면서 미국민 현금 지원도 600달러 정도로 포함됐고 연방 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지갑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어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을 좌우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